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한강기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쪽에 보이는 동상이 알렉산더 이쉐 동상이라고 뒷백 흰색 건물이 있죠. 거기는 루터교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가장 큰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일대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광장입니다. 대광장에 알렉산더 이쉐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 티펜에 루터교 대성당 위제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화면전화를 해가지고 일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화면전화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 알렉산더 이쉐 동상이 있고 저 티펜에 루터교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이 있고 일대 이렇게 한바퀴 쭉 들어오면 이렇게 대광장이 나타납니다. 여기 많은 시민들이 와주고 휴식도 즐기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여기 잠시 자전거도 타고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핀란드 핀란드 여기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이렇게 마이오 일대 유동연구 마이오 옵니다. 헬싱키 헬싱키